1, 2, 3, 2, 3 1, 2, 3 어 뭐야? 아니 난 누군가 했어. 아는 분이세요? 언제 왔어? 나 이거 당나귀 촬영팀인 줄. 나도 이거 보는데 누가 조명을 해놨는데. 헐 대답. 우리 건강이 애기였을 때. 진짜 인형이야 이거. 진짜 인형이야 이거. 지금이랑 비교가 안 나니?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자. 밟아. 그래서 애기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 보여줘. 아니 보여줘. 네가 보여준다며. 나 안 그랬어. 네가 이따 보여줄게.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이거 내놓으라고. 싫어. 뭐 내놓으래? 뭐 내놓으래? 왜 저래? 양심 안 났네. 야. 뭐. 야. 너. 뭐. 낼래? 일단 불렀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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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웃고 있을게. 이렇게 작은 놈이. 그렇게 컸니. 제가 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니까. 아 진짜? 너도 한 번 잡아. 이리 자는 거야. 그냥 그런가 봐. 노래는 무슨 일이야? 인마이로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자도 해. 지금 모습 보여줘. 지금? 근데 지금 모습도 귀여워. 좀 탁한 놈. 이거? 아유. 아유. 와 진짜. 아유.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렇게 수영하는. 내 하트 물범.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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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Forward. 아 빨리 치킨 시켜줘. 어. 어 혜진이가? 치킨? 난 died 또 사실하잖아. 아니 여섯이 안 되잖아. 아 그럼 먹어도 되지? 어헜. 여덩여섯시우로금식.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есс을 때면. 아하하하하. 아 뭐야. 화음 넣어줘야지요. 화음.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그래. 이리야 얘가 만족하지. 그래. 얘 영통하고 있는 거 얘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나도 꼬모 이런 사진이야. 너 때리지 사진이 아니라. 입조심하자? 오 리믹스다. 야 너 그렇게 불러 날씨가? 제목 붓궁. 무제가 말이야 무제가. 피슈 붓궁. 피슈 붓궁 붓궁 이렇게 하니까. 피슈 붓궁. 진짜 슬로 슬로 꾸임 붓궁 해라. 괜찮지 않아? 니가 스터링 해줘. 같이 뮤비 찍자. 붓궁 붓궁. 너는 붓궁이 에너지. 오갔어. 갑자기. 고양이들 이런다고. 막 이상하게 가면. 붓궁으로 멈춰있어. 안 머리 멍게 쓰네. 전 식격증. 전각. 근데 하긴 우리는 이제 서울 사람이지? 우리 석까지 돼. 그치. 서울 사람. 원래 서울 사람은 뭐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뭐뭐 했니? 이렇게 물어봐. 밥 먹었니? 스킨스 갔니? 밥 먹었네 강아지. 밥. 점점 쳐들어. 과장하지 마. 나중에. 나중에. 거의 삼겹살. JMT. 요즘 JMT 안 쓰더라. 맞아. 좀 지났다. 철지 났어. 오케이. 이런 건 받아들여. 아 그냥 맛있다 이런데. 오 맛있어. 그것도 아니다. 맞아. 진짜. 진짜 언니 웃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줄임말을 많이 안 한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 왜 그렇게 말했지? 줄임만도 한대. 하긴. 약간 본말이다. 갑자기. 갑자기. 가뿐자 가뿐자. 막 이렇게. 캣짠. 아 용서 언니는. 용서 언니. 저는 이 맛이라 할 것 같아. 용서 언니 더 심한 거였어. 아니 우리 옛날에. 우리 연습생 때. 하이 스테루. 막 이런 거 했잖아 우리. 하이 스테루. 하이 스테루. 아 너무 싫어. 용서 언니가 나한테 편지 쓴 거에. 하이 스테루. 근데 우리 오열했잖아 나. 바라 잘 지내자 그럼 하이 스테루. 하이 스테루. 처음에 하이 스테루 시작했다. 하이 스테루 생일 축하해. 심지어 그것도 줄였었어 우리 하시. 바시. 맞아 바시. 보라색 가방 맨날 매고 바시. 그 군밤 모자 맨날 쓰고 바시. 오 너 귀엽네. 정말 아니다. 우린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휘인이면 그때 스테루백 맨날 쓰고. 진짜. 그 원피스에 그거 있잖아. 꼭 이 미트나 이렇게 같이 입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난 그때 스타일 좋았어. 믹스 매치. 약간 믹스 매치. 그때 또 사과도 살짝 했잖아. 야. 이건 아니다 야. 아니 두꺼웠는데 야 이거는 무슨. 거의. 야 눈 사체 채우듯이. 왜 이러실까. 나도 말해요. 나는 하도 들어서 이제 질려. 혜지는 입술 열어볼게. 거의 코멘트. 코멘트 지금. 아 연습생 때 진짜 왜 이렇게 웃겼냐. 나 아직 그 영상. 지질이 다. 난 그 영상 아직 있어. 제가 여기가 어디 있느냐. 요새 막 나 연기. 꼭 남의 핸드폰으로. 진짜 나 언니 아이패드. 갑자기 막 내가 막. 막 노래하면서 막. 자기 오자. 아 얘네 둘. 다 내 핸드폰으로. 누가 아이패드인지 모르겠지만 막. 근데 그게 우리의 실수였어. 그게 우리의 실수였어. 그게 우리의 실수였어. 진짜. 소상 잘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진짜. 우리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 근데 대신에 이거는. 우리만의 추억이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치. 큰일 나. 응. 배용사 언니 없을 때였지. 연습 안 하고 막. 막. 공개다니면서 그거 찍고. 우리 셋만 보이면. 진짜. 야 책상 밑에 들어가 봐. 막 연기해 우리. 매직기 보내줘? 아니야. 한 질방에. 나는 과거는 다 잊고 있어. 현재에 살아. 예아 그럴만했지. 그래 한 번 부는 이별에. 가사스럽게 보니 나도 부른데. 가사스럽게 보니 나도 부른데. 가사스럽게 보니. 아 나는 요즘 가사 내는데. 나도 그래. 나 미치겠어. 요즘이야 아니면. 오래됐어. 요즘 더. 아 더럽다. 나도 요즘 가사를 잘 못 외우고. 나도 가사 못 외우고 있어. 왜 그러지? 뭔가 외우는 방법을 까먹은 느낌이야. 나도 그런 거 같아. 언니 우리 아기자기로 가야 돼. 근데 이미 우린 끝났어. 아기자기 해질 수가 없어. 그치 그치. 다들 과일 뭐죠? 나 갑자기 막 나 둘이야. 야기 자기 할 수가 없어. 재밌는 얘기 하신다고. 나왔어요. 이제 마음이 제일 참이었어. 어? 뭐 하냐? 언니 오니까. 너무 조상돼. 우리 셋으로도 충분했는데. 종지부를 찍어서. 언니가. 여기 왜 이렇게 하나? 여기 재밌는 얘기 안 하는 소문을 듣고. 아 우리 지금 상큼한데 와고 있대. 빨리 바꿔봐. 좀 상큼 이뤄야 된대. 아 빨리 바꿔. 아니 갑자기 무슨 얘기야. 빨리 바꿔봐니까. 말투를 일단 바꿔봐요 언니. 난 이제 안 돼. 저 이제 안 돼요. 안녕. 자 다들 과일 뭐 좋아해? 뭐야? 난 세리. 아 진짜? 난 샤인 머스켓. 언니는? 뭐야? 진짜 안 끼워준다고 왜 누른 거에. 언니 퇴출. 우리 누른 거 안 끼워줘. 원래 30대 안 끼워주는 건데 지금. 30? 30대. 아이씨. 나 아직 20대잖아. 언니야. 언니가 곧 걸을 길이야. 두 달 남았어. 완전 잘했다. 남았어요. 남았어요. 소름이다. 이제 컴백하면 한 달 남았어요. 내 막상 대장아 별거 없어. 별거 있는 거 같더라고. 아이씨. 별거 없어. 금방 가요. 나 그때 카운터 세고. 어쩌다 그냥 언니를 봤는데. 살짝 평소한 좀 달라. 진짜. 평소한 좀 다르게. 이게 5, 4, 3 이거 하잖아. 근데 이거 할 때는 막 신나. 그때는 뭔가 신나잖아. 5, 4, 4. 1, 2, 3. 근데 머리 묶어버려. 내가 하고서 1 하고 이제 막. 아우 나 이 차기 신기하마 이랬는데. 이 차기. 근데 언니가. 이제 끝났어. 지금 5, 4, 3까지 괜찮아. 5, 4, 3까지 괜찮아. 지금. 언니는 막 음식이 맛있어. 그럼 뭐라 해? 맛있다. 와 이거. 뭐야? 존마 페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이. 맛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보통. 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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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은 그냥. 맛있다. 맛있다. 내가 맛있잖아. 처음에 맛있다. 바로 태세잖아요. 스마트. 제가 언니가 항상 평소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으로서. 어떠세요? 갑자기 인터뷰. 아 내 신세대에요? 어떤. 아 왜 5야? 아 왜 5 따라가려고 하는. 모두들이 걸어오실 기준이다. 다시 5, 4, 3 몇 번 하면 돼요? 내가 19살 때 애들만 갔어. 10년 전. 그때 카페에서 널 처음 봤지. 그만 얘기해. 이거부터 이제 그만 얘기해라. 이 시절. 이 시절. 이 시절. 이 시절. 골반도 이 시절. 옛날 얘기하고 있었구나. 어 들었어. 누구한테. 아 이거 뜯지 못하니. 저기서 옛날 얘기 지금 한다. 아 왜 이거 뜯어. 옛날 얘기 한다고 해서 옛날 얘기. 기억나는 거. 언니가 많이 입는 건 니트. 그거. 아 회색깔. 회색깔. 머리 맨날 속에 젖어있고. 머리 맨날 쌍을 뜯고. 머리를 감고 가면 끝나고 저녁이 돼도 안 말라 있어. 이 안에가. 맞아요. 숱이 많아가지고. 갓 쓴 것처럼. 숱이 너무 많아. 아 언니 그. 아직도. 브랜드 생각했나. 그거 안경. 그거 끼면 우리가 바다거북이나 뭐라고 그랬잖아. 진짜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코리스에 죽고 살았지. 와. 코리스 신상 나왔다 하면 달려갔잖아. 주황색 코리스. 아 추웠는데. 되게 꽃무늬 레깅스. 맞아 맞아. 그거 한복. 네 그 조합 되게 좋아했지. 맞아. 우리 밖에서. 조합 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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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